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는 진짜 어차피 거점을 많이 먹는 게 이기는 거라서 그죠 키라고 상관없으니까 빠른 발 갖고 있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뒤에 저 뒤 지금쯤은 나갔다면 벌써 G가서 돌리고 있어 벌써 G F E까지 돌렸겠다 네 네 F 정리된 거 같아요 됐어 됐어 안와도 돼 C가 의외로 허술해요 여기서 C 돌리고 가는 놈 잡았어 어? 잡았어 음 봐주 뛰어다니면 안 돼 아마도 뭐였지? 괜찮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누가 앞차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네 살짝이라도 돌아가야 돼 네 돌아갈 거에요 기술 제대로 들어갔어 들어갈 거야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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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0에서 돌리는 이 재미지 재미 아 잠깐만 A도 왔어 A도 끝 끝 끝 돌렸어 돌렸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어 아슬아슬했네 이 재미야 배필음 제가 보니까 한국 최초의 만납이에요 플스에서는 근데 등수가 1100등인가 되더라고 우리가 숫자가 없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 게임을 지극히 오래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유행 따라서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국 실력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열이 빡받았지 이 자식이 어딨어 혼구녕기 날라고 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니 갑자기 확 저기 떨어지고 괜히 자랑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지 나를 잘 아는 애들은 플랜 애들이라 그러지 걔들이 보면 허접하지 아이 하여튼 하여튼 저게 만납에 대한 욕심 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어 아 뭐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니까 내가 진짜 인간 승리한 거야 내가 진짜 아 유가승리 아유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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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 대공포 잡았어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탱크 잡았어요 네 잘했어요 어 팀플에 좋은데 오늘 하난만 더 스포트해주시면서 바로 때릴게요 네 지금 보이죠 대공탄 저거 어 내가 잡을게 잡아볼게 아 예 확인했습니다 네 내가 잡을게 나 차 같은 남았어 잡았으 굿 굿 아 아 우리 팀플에 죽이 인데 어디어디 어 여기 또 온다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야 내가 이래서 비행기 타는 사람을 그렇게 필요로 했어 이렇게 어 어 사이 쫙쫙 맞으면서 아주 이 적격전 이지게 그렇소 아 내가 잡았어요 네 보험 밖에 없어 그러면 어 탱크 다 기갑 다 잡았어요 네 피털 터내요 아래 뭐있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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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DMR밖에 못 쓰는 아픈 손실이 나 나 잘못 지질 것 같은데 쟤 이름 그쵸 야 나 그 와중에 B 설치했어 어어 동시 점령 어 여기 대행기 원래 안나오나 나오는데 아 아 땡크가 있네 에이 아 아 아 아 오케이 굿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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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Alright 공연 어 어 차 차 차 차 폭탄 성취 전문가 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400점 오 guild 보병이면 이겼을 것 같은데 나 한국 친구도 데리고 왔다 오늘 정답